국민 취업 제도의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중인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자 과반수는 천년이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지금보다 상향하고 수급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2019년 현재 457만 가구에 약 4조 9천억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가구당 평균 수령액 114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급여 수준, 지급 및 지급 횟수 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불만사항인 여타연금 및 급여와 중복수급 불가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 안식년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수당, 사람이 높은 세상, 산업세 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축사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기와 위험에 맞선 선제적 예방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미래를 예측하고 국민의 삶을 튼튼하게 보살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검토와 도입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특히 노동연령대별 사회안전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급가사노동과 같은 비보상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약 490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GDP 대비 25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21세기 선진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 시기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소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추미애는 사람을 높이는 더블 복지국가를 위해 국민 안식년제, 즉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 산업세 수당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안식년제와 산업세 수당은 근로연령대별 소득 보장 제도로서 누구에게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기간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활동 시기에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가능한 총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혜 시기는 당사자가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이 필요한 시기, 취업 시기, 직업 전환 시기, 은퇴 준비 시기 등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수당 개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각 시기별로 각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하면 총 3,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민 안식년제 실현을 위한 산업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 촉진 수당과 근로장여금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시기에 국민 누구나 근로연령대의 중청적 소득 보장으로 저 취미애의 더블복지 국가의 핵심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를 나란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